1월 7일 안식일 니콜라 테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 보금 14장 28에서 30절 계획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창의력과 이상만 줬다가 좌절되는 프로젝트가 허다하다 누울 자리를 봐가며 다리를 뻗어라는 속담이 있다 뒹굴 자리를 보고 씨름해 나간다는 속담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꿈과 야망을 접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꿈에 빠져 살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라는 뜻이다 니콜라 테슬라는 타고난 발명가이자 엔지니어 물리학자 미래학자였다 오늘날에 크로아티아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태어났고 1884년 미국으로 이민해 토마스 에디슨과 함께 일했다 은행과 금융계의 지원을 받은 테슬라는 곧 자신의 연구소와 회사를 차렸고 다양한 전자 장비를 개발했다 뛰어난 두뇌로 그는 발명하고 예측하고 수많은 기술을 개발해냈다 리모컨, 네온사인, 형광등, 무선통신, 컴퓨터, 스마트폰, 레이저 빔, 엑스레이, 로봇 공학과 더불어 그는 오늘날 전력시스템의 토대인 교류방식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1901년 여러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 테슬라는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할 발전소와 타워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수익성을 우려하던 금융계가 투자를 철회했다 그리고 1917년 미국 정부마저 독일 스파이가 1차 세계대전 중에 도청장치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끝내 타워를 철거해버렸다 이 위대한 발명가는 말년을 쓸쓸하고 가난하게 보냈다 1943년 1월 7일 테슬라는 뉴욕시의 평범한 호텔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상을 품고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은 좋다 실현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소박하더라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루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8에서 30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에 있는 김세담, 박유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선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